check this out 김태료 정치쇼 3부 우리 경제 뭐가 문제인지 혼쭐하는 시간 혼쭐경제 전 미래SL 애널리스트이자 현 광수뇌복덕방 이광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소식 저희가 전해드릴 경제관련 소식이 너무 많아가지고 뭐를 첫 번째로 할까 하다가 요구를 하기로 했습니다 전기차 화재사건 지난 1일이죠 인천 청락국제도시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벤츠 전기차 EQE 이거 차량이 불이 났는데 인명피해는 없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사진이랑 영상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지하주차장이 다 탔습니다 차량 40대 전속 100여 대 손상 피해 그리고 연기가 바깥으로 나오니까 지금 유튜브로 벤츠가 폭발하는 상황을 보고 계신데요 아파트 중 122명이 임시 주거시설로 대피하고 23명은 연기를 맞아서 병원으로 이송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자 이러면 전기차 시장이 위축되는 거 아니에요? 일단 피해 규모가 굉장히 커서요 말씀하신 것처럼 차량 40대가 전소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의 100여 대가 손상 입었고요 특히 새벽 6시 정도에 불이 나다 보니까 사실 지하주차장에 사람도 많이 없었고 또 하나 전기차차 배터리가 또 불이 나면 이게 진화하기에 좀 힘든 상황이거든요 열폭주 영상인가 그래가지고 8시간 20분 만에 껐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완전 전소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피해가 굉장히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전기차가 한번 불이 나면 시장에 또 우려가 커지죠 전기차가 계속 불 나는 거 아닌가 그리고 항상 위험이 노출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가 커지는데요 저희가 좀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 보여요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전기차가 등록된 게 60만 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난해 기준으로 해서 54만 대인데요 이 중에서 한 해 동안 불난 게 예를 들어서 문제로 72대요 확률로 보면 적긴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100만 대 중에서 1.3대 정도 수준입니다 반면에 내연차는요 물론 굉장히 이제 수가 차이가 나지만 1만 대 중에서 1.9대가 화재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렇게 통계적으로만 보면 뭐랄까 이렇게 수치가 높은 건 아니다 대신 이제 두 가지가 문제인 거죠 하나는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불을 못 꺼요 이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래 탄다는 거고요 왜냐하면 그냥 내연기관차는 차 하나 그거 하나 폭발하거나 불 타고 금방 꺼지는데 그렇죠 이건 뭐 불을 못 끄니까 주변 다 번지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문제점이 이제 지적되고 있고 두 번째는 앞으로 보급률이 더 많아질수록 이게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가 이제 커지고 있는 거 사실입니다 아니 그래서 지금 보니까 오늘 아침 조간신문 보니까 아파트 단지에 요새 이제 전기차 충전 시설을 단지 주차장에서 만들어 놓잖아요 어떤 아파트 단지에는 지하주차장에 전기차 출입 금지합니다 이런 천수박이도 걸렸다고 주민들끼리 싸움도 생기고 전기차 주인들은 왜 나를 죄인으로 만드냐 내 잘못이냐 이런 얘기도 하고 갈등도 생기고 한다던데 이렇게 되면 전반적으로 전기차가 불안하다 무섭다 이런 게 확산이 되면 판매가 꺾이는 거 아니에요 영향이 있겠죠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지속되고 문제의 해명도 좀 필요하고 조사가 필요하겠죠 정확히 이유가 뭔지 그런데 이제 전기차에 대해서 주차장에 대한 불만이 좀 컸어요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지하주차장 가보면 전기차 구역은 항상 비어있고 뭔가 특혜를 받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항상 있었거든요 충전기 달려있고 차 댈 때 업무들이 거기는 비어있어 그래서 막 전기차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구역 대수로 하면 굉장히 여유가 많다는 겁니까 그래서 여기는 전용 주차장이냐 이런 말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이제는 불도 나고 이러니까 불만이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겹쳐진 모습인데 어쨌든 좀 지켜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저희가 가야 될 방향은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안전 측면이나 어쨌든 배터리의 문제를 계속 혁신하면서 기술 발전을 통해서 해결할 문제지 그게 근본적으로 이거를 보급을 중지시키거나 아니면 이런 충돌로 인해서 보급이 안 되는 걸 막는다 이런 것도 좀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저 아직 감식이 다 끝나지 않아서 정확한 원인이 공식적으로 발표된 건 아닌데 일반적으로 이제 전기차 화재 그럼 다 배터리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 벤츠 EQE 이 모델이 중국산 배터리세를 탑재를 한다 뭐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이 배터리 때문에 화장을 하는 게 많으니까 이렇게 되면 이 벤츠에서도 중국산 배터리를 교체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우리 한국 배터리 K배터리에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전망이 있던데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이제 벤츠 입장에서는 이게 비율이 사실 아직 안 되고 좀 봐야 될 시점이고요 이거 하나 가지고 중국산 쓰레기 싸서 그래요 K배터리가 그렇습니다 상대적으로 싼 거고 특히 이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NCM이라고 해서 니켈 코반트 망간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우리의 배터리 방식으로 만든 중국산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논란이 있어 보이고요 어쨌든 이것 때문에 근데 벤츠가 막 다 바꿔 한국산으로 이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화재 원인 이런 게 좀 잘 밝혀지고 맞습니다 그게 우선 돼야죠 아직 전기차가 불 날 때마다 잘 몰라요 사람들이 사람 전문가들이 정확한 원인이 안 나오고 재발 방지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화재 나는 거 좋다 이거예요 불을 못 끄잖아요 안에서 저 문장 그래서 사람 못 나와서 죽는 경우들도 있고 그거를 좀 테슬라든 기아 자동차든 어디든 원인을 좀 해결하고 대책을 마련해도 될 텐데 무섭긴 하죠 그런 게 아직 안 나오니까 그렇습니다 증시 얘기해볼게요 지난주 미국 증시가 검은 금요일이다 이거 블랙먼데이 블랙프라이데이 뭐 이런 거 나오기 시작하면 무서운데 주식시장에서는 그렇죠 이거 지금 보니까 지난 주말에 금요일에 미국 증시 엄청 빠지면서 우리나라 증시도 크게 빠졌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거 미국 증시 왜 이렇게 빠진 거예요 검은 금요일 얘기 나올 만큼 일단 나스닥이 하루 동안 2.4% 급락하고요 s&p 지수 1.8% 그래서 나스닥 같은 경우에 최고치 대비해서 10% 이상 하락했는데요 사실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이었고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증시도 4년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4년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투자자들도 사실 우려의식을 많이 갖고 있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럼 왜 하락했느냐 왜 사람들이 이러지 않습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 원인을 찾으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런데 그 원인을 찾은 건 일단 경기 위축으로요 그래서 경기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그동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서 주가가 계속 오르고 특히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 주가가 올랐는데 이제 막상 금리를 인하한다고 하니까 금리 인하를 왜 하지 한번 고민해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금리 인하하는 건 두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하나는 뭐냐면 인플레이션이 잡혀서 인하하는 거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경기가 침체될 우려 때문에 인하하는 거하고 그런데 후자 쪽에 즉 경기 침체 때문에 금리가 인하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진 거죠 그래서 경기가 안 좋아지는 거 아니야 그동안 좋아졌던 건 다 버블 아니야 이런 우려가 커지면서 증시가 크게 하락했습니다 아니 그래서 이 금리 인하 실기론 이거 원인 중에 하나로 제기되잖아요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셨듯이 이게 그러면 진짜 연준이 금리 인하식을 놓친 게 맞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인플레이션 지수가 계속 좀 높았고 그다음에 이번에 특히 실업률이라든지 고용지표가 안 좋게 나온 거지 그동안은 그렇게 크게 상승한 수준은 아니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는 사실은 연준 입장에서는 조심스러웠죠 만약에 금리 인하를 선제적으로 한 다음에 또 물가가 오르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제는 연준의 힘이 현저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었다 아니 근데 제가 궁금한 게 경기가 위축되는 거 아니냐 아래 공포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관측은 얼마 전부터 계속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왜 갑자기 금요일날 이런 거예요 뭔가 어떤 이벤트가 있었나요 미국 증시에 일단 실업률 발표가 굉장히 높게 나왔어요 그래서 7월에 4.3%를 실업률이 기록했는데 이 실업률 추이를 보면 4월에 3.8%였고 그다음에 4% 4.1% 이렇게 해서 갑자기 올라간 거죠 실업률 뒤에 올라가고 또 하나 고용지표도 상당히 안 좋고 이렇다 보니까 그런 영향이 있던 거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주가가 하락하니까 항상 이유를 찾아야 되거든요 사람들이 네 그렇죠 그 전에 뭐 있었는지 보자 이렇게 그렇죠 그런데 왜 주가가 빠졌느냐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는 근본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떤 답을 좀 갖고 있냐면 다우 지수가 너무 많이 올랐다 예를 들어서 미국 증시가 그리고 나스닥 지수가 급등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조정이다 항상 사상 가격은 많이 오르면 하락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말씀이세요 많이 올랐어요 다우도 그렇고 나스닥도 그렇고 그럼 미국 월가의 큰손들이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차익실험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누군가 차익실험 매물을 던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다 따라 던지고 그렇죠 이러면서 이게 경기침체 우려 때문에 폭락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고용지표가 안 좋고 실업률이 올라간 기간에는 어떻게 해석한지 아십니까 2년 3년 전에 2년 전에는 몰라요 그렇게 지표가 낮아지니까 이제 금리 인하될 거다 그래서 오히려 주가가 올랐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시장의 똑같은 상황 속에서 반응이 다른데 그때 당시에는 예를 들어서 나스닥 지수가 많이 빠졌을 때 고용지표가 안 좋게 나오니까 그걸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해야죠 경기침체가 진짜 될 거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번에 고용지표가 실업률이 높게 나왔는데 이거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뭐냐면 실업률이 높게 나온 이유가 두 가지 이유가 들어오고 있는데 하나는 이민자 수가 급증했다 최근에 급증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실업자 수가 올라간 측면이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미국의 자동차 회사들이 지금 유지보수 기간이어서 일시적으로 실업자가 증가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우리나라가 금요일에 많이 빠졌어요 그건 아무래도 미국이 확 빠지니까 어이쿠 뭔 일이야 하고 아마 거의 많이 빠졌을 텐데 매도 우위 장세가 돼서 오늘 개장하잖아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앞으로 갈증해야 하잖아요 안 좋을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금요일에 미국 증시가 또 안 좋았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대한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 증시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올랐기 때문에 빠졌다고 해요 우리는 안 오르기 별로 많이 오르지도 않았는데 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를 낳게 하는 거고요 그게 어떤 예를 들어서 환율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수출의 문제라든가 또 하나 뭐냐면 지금 미국에서 반도체 관련돼서 계속 노이즈 즉 소음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중국의 반도체 수출하면 규제하겠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에 대한 영향이 크기 때문에 한국 증시는 조금 더 유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계속 안 좋을 거로 보세요 당분간 그렇죠 저는 큰 반전을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금리 앞서 미국이 기준금리 인하식을 도쳤다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실업률이 좀 높아졌다 고용 집회가 안 좋다 이런 분석도 있고 그래서 미국 연준이 이번에 9월에 금리 인하할 때 빅컷이라고 하죠 한 번에 0.25의 2배의 0.5를 내릴 수도 있다 이런 관측이 있던데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 그런데 여기서도 흥미로운 지점을 말씀드릴 필요가 있는데 이렇게 전망하고 예측하는 건 다 주식 증권회사 밑에 있는 에너니스트 이코노미스트들입니다 주식 시장에 유리하게 예측하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심지어 지금 1%포인트 이상 인하도 보고 있어요 금리가 인하되면 돈이 풀리고 그러면 주식 시장으로 그 돈이 들어오니까 시장은 좋아질 거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주식 시장에 빠지니까 사실 인하에 대해서 푸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말을 과연 연준이 얼마나 들어줄 건지 그러니까 잘 보시면 여러분들이 뉴스나 전문가들을 보세요 다 주식 시장 안에 있는 이코노미스트예요 그럼 주식 시장이 좋아요 돈을 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음문을 얘기해 드린 게 아니고 그건 제가 있어 봤기 때문에 관행적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리 인하가 빅 쇼컷을 할 거야 이렇게 너무 기대는 갖지 마시라 그러니까 연준이 그렇게 빅스태블 할 만큼 저는 자신감이 크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자신감이 크지 않다는 얘기 아직 물가 다 못 잡았다 그렇죠 그리고 사실 계속 나오는 게 과연 고용이 이게 안 좋은 거야 4.3%라는 건 과거의 장기 평균 실업률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에요 아직은 버틸만 하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는 사실은 연준은 기본적으로 어떤 거냐면 선행적으로 뭔가를 하기보다 후행적인 성격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지표를 보고 반응하기 때문에 먼저 선제적으로 주식 시장 좋으라고 빅 쇼컷을 할 거다 이렇게 기대하는 건 조금 과잉된 측면이 있지 않느냐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미국이 빅 컷 하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도 따라 내려요? 우리나라가 또 구조적인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미국은 예를 들어서 5%인데 기준금리가 우리나라는 3%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격차가 있기 때문에 떨어뜨릴 여지가 크지 않다는 거 하나하고 두 번째는 가계부채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과연 한국은행이 그렇게 과감하게 금리 인안을 단행할 수 있겠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러면 또 금리 내리면 축제담보대출 당겨서 아파트 집 사고 부동산 오르고 이게 이렇게 될까 봐 걱정하는 측면이 있다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또 이게 힘든 게 뭐냐면 만약 금리 인안을 못하잖아요 그럼 면치하고 있는 자영업자들 환율 그 뿐만 아니라 환율? 네. 환율의 문제니까 그럼 수출에도 타격을 미치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도 되게 중요한데 자영업자들 그럼 어떡하느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영업자들에 대해서 조금 집중한 어떤 정책이 필요하겠죠 알겠습니다. 자 이거 보겠습니다. 이제 팀에프 사태 문제를 좀 짚어보죠 이거 팀에프 사태 이후로 내가 결제했음에도 불구하고 배송받지 못한 일반 상품 이거는 이제 카드사라든지 결제대행사가 환불 절차 진행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렇습니다. 결제 취소에서 진행되고 있고요. 이번 주 안에 환불 절차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쉽게 말해서 주문했는데 나 상품 못 받았어 그러면 당연히 취소하고 CP사 즉 결제대행사가 갖고 있는 현금을 주면 됩니다 그런데 이거 상품권 있잖아요. 여행 상품이나 해피머니 이런 거 이거는 보류 상태라던데 그건 왜 그래요 이게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상품권을 내가 샀는데 상품권을 실제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상품권을 받거나 예를 들어서 핀번호 요즘 주잖아요. 핀번호를 줬을 때 이거를 판매로 볼 거냐 아니면 미사용으로 볼 거냐 아니면 상품을 못 받은 거로 볼 거냐 이게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일단 업계에서는 어쨌든 핀번호가 전달됐으니까 이건 상품권이 판매된 것으로 전달된 것으로 판단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여행 상품 같은 경우에도 여행 날짜가 아직 다가오지 않았다. 그래서 여행사 입장에서는 다가오면 사실은 여행 상품 주면 되니까 이거는 아직 기한이 남아진 거다. 그래서 이거는 환불이 과연 필요할 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가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유동성 공급을 하겠다. 이런 보도가 있던데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거 일단 규모는 5600억 정도 수준이고요. 유동성 공급의 핵심은 뭐냐면 셀러들이죠. 그러니까 물건을 판 사람들. 영세 중소 자영업자들.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전 제품들이 이런 거 판매 규모가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피해가 커지고 있는데 어쨌든 유동성 공급을 통해서 이런 상품 판매한 판매 특히 자영업자들 영세 자영업자들이 특히 이 티모네러 이모프에 많이 팔았다고 해요. 그분들한테 먼저 대금을 지급하고 추후에 정산하는 방법을 쓰겠다. 그래서 유동성 공급을 하겠다 이런 방안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법원에 서울회생법원에 이 티모네랑 위메프가 그거 신청했잖아요. 회생신청. 그런데 법원에서 자율구조조정 지원을 받아들였다.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이게 뭐예요 자율구조조정 지원 ARS 프로그램?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기업의 구조조정은 법적 구조조정과 사적 구조조정이 있는데요. 변호사님 잘 아시겠지만.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는 이 자율구조조정이라고 하는 ARS 프로그램은 사적 구조조정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법원이라든지 아니면 당국이 참여해서 구조조정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채권자와 채무자가 합의하에 구조조정을 하는 시간을 주고 그래서 채권 채무 관계를 합의해서 해결하라. 이런 부분에서 시간을 주는 거죠. 그런 구조조정 방법이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팀원 위메프 인터파크 커머스 여기 이제 물건 매물이 시장에 나와있다. M&A 매물로. 이런 부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모기업인 큐테인도 지금 상황이 좋지 않아서 이거 인수자 찾을 수 있을까라는 관측이 있던데 어떻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새 주인 찾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어쨌든 이게 이커머스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평판인데 지금 소비자들의 평판이 현저하게 떨어졌잖아요. 이게 누가 지금 예를 들어서 이런 업체들한테 다시 매입하고 그러기에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기 때문에 그럼 매수자 입장에서도 지금 저기 어디지? 팀원 샀다가 저기가 지금 소비자 레프트에이션 떨어져서 고객들 다 떠나는데 저거 사서 뭐해 이럴 수도 있단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회사가 실적이 안 좋거나 비용이 많이 들어서 문제가 생긴 거는 투자자들이 들어올 수 있죠. 예전에도 그랬고 쿠팡의 경영이 안 좋았을 때 다른 투자자들이 투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근본적으로 지위가 흔들리는 상황일 수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는 새로운 주인을 찾기가 시간이 오래 걸릴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모기업인 큐텐그룹 싱가포르의 본사를 두고 있다는 여기는 지금 어떤 상태예요? 사실상 해체 상태다 이런 보도도 있던데 맞아요? 그렇죠. 일단 큐텐그룹이 밑에 이런 계열사들이 어렵기 때문에 지적 자금 지원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지분 관계도 어려우실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기존의 대표들이나 어떤 지분 관계가 있었는데 일단 여기에 사모펀드들이 여기에 일종의 CB라든가 BW든 이런 것도 투자를 많이 해놨어요. 그런데 쉽게 말해서 돈을 빌려준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못 받게 되니까 예를 들어서 그거를 신주인수권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지분 확보에 놨을 텐데 그럼 대주주 지분도 뺏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는 그 투자자들은 이걸 빨리 X 타려고 할 텐데 출구 전략을 세울 텐데 그렇게 되면 근본적으로 지위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근본적으로 어떻게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세요? 저는요. 이거 구조도정을 진행하면서 정부나 당국이 인수했으면 좋겠다. 공기업으로 만들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코머스 시장에 저는 공기업 진출이 필요하다고 봐요. 홈쇼핑에 공영방송 TV 있는 것처럼?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이코머스 시장에 가장 취약한 점이 뭐냐면 과점 현상이거든요. 이래서 두 업체가 거의 시장의 70% 이상을 가져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공정한 시장의 형성이라든가 아니면 자영업자 중심으로 해서 자영업자 중심의 이코머스 업체가 필요하다. 공공성이 확보된. 그래서 영세 자영업자들 보호해 주고 원활하게 소비자들도 더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지자체가 합동으로 하서든 아니면 정부가 해서든 되게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회사를 정부가 인수해요. 그러면 레퓨테이션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평파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믿고 살 거 아닙니까? 플랫폼이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정부가 인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홈쇼핑의 공용방송 공용티비인가? 아마 정확하게. 그것처럼 이코머스 시장에도 공공이 주다는 게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자영업자인데 예를 들어서 쿠팡에도 팔고 여기서 공기업에도 팔고 이러면 제가 힘이 좀 생기는 거 아니에요. 안정성도 생기고. 그래서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이런 공공성을 가진 이코머스 업체가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이광수 자표였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